주주의 파티 왓츠 롱 무슨애 오 마실거 오케이 오케이 좀만 기다려요 무지개 냉장 보유정민 시라봐라 미안해 아니 나 파티하는데 애들이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막 플러 가져가 이거 5대 이거 장난 아니지 아니 누가 캣을 골라 응? 이거 1도 뭐 이거 1도 그래 그거 야 문 닫고 가 오 여러분 너무 미안해요 모두 스크린 주주를 위하여 낮은 칼로리로 파티고 가볍게 백지 블랙 고마워 잘 놀다가 안녕